지금도 사과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성스럽고 혹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뉴욕 진학대학과 대학원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고 권총장님 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념공약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산부로는 아버지 하나님 할부에 부른받은 새해 중 목사님들 이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많이 깨우고 사랑의 하나님 오로지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느 곳에든지 저희들은 갈 줄 알고 또한 가기로 결심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지럽고 힘든 날을 지어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 고자를 버리시고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를 묶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그 신 사랑을 확증하여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늘 역신들을 하나님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딱 되게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통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흘려 없는 의뢰와 축복으로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인만의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폐무둠이 또한 저희들을 속에 흘러멍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경교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가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쓰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나이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니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아멘